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항 해설 하나하나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지구과학원의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얘는 지구과학원 교과범위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할 내용이다 됐습니까? 타이틀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가하나 두기간의 평균 벚꽃개화 시기를 예측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 일단 4월 10일 날 개화되는 영역 3월 27일 날 개화되는 영역인데 2041년 이후가 되면 그 영역이 훨씬 더 북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네 그쵸? 오케이? 그리고 그대로 가면 A에서 벚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A는 이제 3월 27일이면 벚꽃 피는 거였는데 이때가 되면 잠깐만 3월 27일? 영역보다 바깥쪽이지 이거는 3월 27일보다 더 일찍 꼽힌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교과식이 빨라진 거지 이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랗게 칠하는 영역은 이때보다도 더 빨리 꼽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습니까? 니은 우리나라 평균기온 높아지겠지 지구온난화 관련된 문제라고 디귿 우리나라 주변에 의해서 평균 해수면 높이가 높아진다 자 기온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수온도 높아지고요 수온이 높아지면 해수면도 상승해요 수온이 높아지는 만큼 해수가 열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커져요 그리고 고위도에 대륙에 위치했던 또는 고산지대에 위치했던 빙하들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와 바닷물의 양 자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온이나 수온이나 해수면 높이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 내용 알아주시고 자 이 내용은 지구과학원의 4단원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잘 챙겨주시고 다음 두 번째 문제 정답 5번 자 이 문제는 지구과학원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구조론 관련 문제인데 통학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배우고요 지구과학원의 1단원 직권의 변동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판경계 ABC 그리고 나는 ABC를 구분하는 과정 적당한 질문 여기에 들어갈 적당한 질문을 골라라라고 시키고 있는데 일단 A는 대류판 대류판의 충돌대야 충돌대 B는 해양판의 해양판이 발산대는 발산경계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렴 경계 중 충돌대를 얘기합니다 A는 C는 보존 경계를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 일단 1번 볼까요? 숙국산맥이 형성되는가? 어? 대류판 대류판 충돌대서는 숙국산맥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여기서는 발산경계에서는 얘랑 얘에서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만 뽑아낼 수 있는 질문으로는 1번 보기에 들어갈 거 적당한 질문이 되는 거지 숙국산맥이 형성되는가? 어 괜찮은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 다음 1번의 오른쪽 니은 화산활동이 활발한가? 그 질문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B랑 C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화산활동이 활발하냐? 네 했을 때 B? 아니요 C 오 이거 맞는데? 정답 1번 음 보존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아요 화산활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좋아 2번 보기는 왜 안 되냐? 여기에 판이 소멸되는가? 여기 소멸 안 돼 얘도 소멸 안 돼 둘 다 아니오가 돼야 돼 니은의 판이 소멸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와요 안 돼요 숙국산맥이 형성되는가도 둘 다 숙국산맥이 안 만들어져요 따라서 니은에 해당하는 질문만 봤을 때도 답될 수 있는 건 1번 보기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